김태용 정치적 시절 후미와 속을 낳다가 나와서 보고 가요 때로는 가긴 나게 때로는 우아하게 이렇게 적게 자른 대로 시작은다면 크게, 그럼 내가 조금 이런 감정이 있다면 완전 감안이 괜찮아요 정치적을 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뜻을 생각하면서도 약간 뉘어지지 말아야죠 슬프하셨나요? 내 말이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하늘이 날수록 안생을 찾는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랑을 주님께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다 주님을 만났네 모두 다 내게 오라 셋이 내 부를 병에 아버지여 들어주소서 서리가 늘 이루고 다시해 사랑과 그날처럼 서리도 살리해 왔소서 때로는 당연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오직 주님 내 마음을 바라보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